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신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이 올랐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연하장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연말을 맞아 각계각층의 신하연하장을 보냈는데 문재인은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생활이 두 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이 올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상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이 아니라 벌써 절망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지금 7천명, 8천명 연말까지는 1만 명 넘을 거다. 내년에는 1만 명, 2만 명까지 나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들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희망의 계단이 오른다. 이런 말이 어렸어 나왔는가. 어떤 근거로 한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완전히 한국에 살지 않고 있다가 호주에서 갔다 왔지만 그러나 호주에서도 한국 뉴스를 다 듣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적고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연합장은 이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발송된 겁니다. 정부는 이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까지 축소하고 그리고 식당과 카페 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드 코로나 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의 연합장을 발송하는 건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갑자기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아주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수가 점점 늘어들고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맞으면 12월 달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더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웬일인가. 자영업자들도 멘붕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연말에 손님들이 대금 올릴 것을 대비해서 알바생을 구해놓고 계약을 해놔 놓고 또 원재료도 더 많이 주문해놓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4명 이상 더 모이지 못한다. 그리고 밤 9시 밖에는 영업하지 못한다.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이러면 사실상 겨울 장사는 끝난 겁니다. 자 겨울에 밤 장사가 막년에 연말 모임이 있다고 이랬는데 자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막 붐을 만들어놔 놓고 그런데 이 확진자가 폭증하자 또 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멘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2년 동안 힘든 고비를 걷고 왔는데 이번 겨울에는 조금 소비를 특수를 보나 이렇게 했는데 황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생활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오는 22일 날 대규모 집회를까지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왜 모든 이런 희생을 자영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나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신년연화장에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 협조 덕에 우리는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화성에서 온나. 목성에서 온나. 아무리 호주에 3박 4일 갔다 왔다 하기로 했으니 자 호주에서 한국 뉴스를 다 보고 듣고 있을 텐데 아니 무엇보다도 호주에 왜 갔나 하는 겁니다. 왜 갔나. 호주에 문재인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 가서 외교 참사만 일으키고 오지 않았나. 자 종전선언에 협조해달라 하고 호주에 모르선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북한에게 안 좋은 신호만 주고 해야 된다. 이런 오히려 면전에서 면박을 받아둔 것입니다. 면박. 이런 대우를 받고 온 문재인.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 가지고 퍼져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절교 아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주 잘 극복되고 있는 것처럼 희망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동안 무조건 눈도 입 감고 희망 이야기하면 되겠지. 희망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관성적으로 해본 것도 아닌가. 지금 밤 영업시간이 축소되고 사람들이 단지지 못하고 그래서 일임이 있던 모임까지도 다 취소하고 있는 판에 오히려 희망의 계단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도대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문재인은 3박 4일간의 호주 춘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슨 총리 내와 서비스의 명소인 시드니의 명소인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쇠깔을 찍은 사진을 올린 것도 두고서도 문재인 스스로가 위드 코로나에서 호퇴하는 일은 없다고 한지 단 2주 만에 방역체계가 사실상 붕괴가 됐는데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은 알기나 하나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여행 갔나. 국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렇게 팍팍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부부가 손잡고 저렇게 해외여행으로 다녀갔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몇 번 안 남았다 빨리 나가자 해서 갔다 온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소리를 듣고 애매하게 뭔가 잘 되고 있다. 또 K-방역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K-방역자는 못 쓰고 그냥 희망 이야기를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날 문재인 부부 명의로 전달된 연합장을 보면 문재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서류를 위해서 애써주신 국민들께 새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나누어온 마음이 새해에는 두 배의 행복으로 커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지난 다섯 해 쉼없이 전진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없이 전진했다. 전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후퇴하고 뒤돌아가고 반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하고 반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제, 보복, 탄압 이것이 이어진 5년 동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도대체 이러려고 촛불을 절었다고 이러려고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에 이렇게 권력을 찬다는 것인가 하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2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골목골목 가게들이 지금 불을 밝힌 불로 다 끄고 문을 닫게 생겼고 이미 문을 닫은 게 퇴발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이걸 전혀 모르고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2022년. 2022년 지금 같으면 거의 지옥 같아.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뜬금없는 소리를 적어가지고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고 있는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이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지 않을까. 정말 문재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